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한판 겨루기 필리핀에서 두 선생님 전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호주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살림 타면 살림 타면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타는 거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며느리가 어려워서 나오셨다고도 들었어요 편안해 할지 불편해 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가족의 응원을 받아 웃음자가 될 단 한 사람은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말 겨루기 많이 시청 바랍니다